2월 14일이 월요일이면 킬거냐고? 근데 월요일이어도 기념일이면은 킵니다. 그리고 다음날 화요일에 귀신같이 휴방하고 집에서 마작치고 놀고 있... 약속 겁나 많았는데 방송하면 약속 취소하고 보러와야 된다고? 아 무슨 소리야? 약속 취소하지마. 안 봐도 돼. 약속 가. 놀아. 닮을 때 놀아야 되는 것이야. 알겠어? 그래서 하인간이었으면 1등 찍고 돌리지 않았겠지만 저는 상개구리이기 때문에 계속 돌릴 겁니다. 1등 못해도 상관없어. 왜냐? 1등을 찍는다는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책이들이랑 같이 경쟁하는 거 보여주는 게 나한테는 의미 있는... 저도 다 이번에 다루는 게 아니라 황트와 지켜빈이 황트와 지켜빈이 엄청나게 하는 거 보여준다고는 오고도 진행되는데 진짜dade심 부른ект 계속장이 좀 가 moi опять 터르 노리콜 바로가자 야타야타야타 깔고 있어 깔기만 해줘 내가 더 나간다 피관리 안 되는데? 천천히 피관리 안 되가지고 일단 살아 일단 살아 이쪽에 프리 뒤로 하다 지금 어 올레스 붙었어 잡았어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힐 오우 깔아봐 아직까지는 얼마나 아이고 난 한번 갈 수 있는데 여기에 애쉬있다 나도 여기로 가고 싶은데 퀄 뺐어. 나 다폭 있어. 안 쫄게. 에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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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브리도 원 브리도 원 브리도 원. 에쉬 봐 에쉬 봐. 오른쪽 아입 하나. 어이 저 올라 나 때려. 애플망하면 되잖아? okay okay 여기 아타. 우리 나한테. 그명 나한테. 킬이야 내 타버리고 킬 킬 킬 하이치 잡아놨어 나이스 프리만 프리만 할다 할다 나이스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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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rKO 트루 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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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몰 한 명이 옮겨주고 역지향하면 안돼? 옮겨줄 사람이 하몰 어 내가 터치해야되네? 야! 구도가 아쉬운데 저렇게 왼쪽 안에 있으면 하몰 한 명이 끌고 내가 어그로 빼는 사이에 역지향하면 될 것 같은데? 그래도 못 나오잖아 어그로는 잘 끈 것 같은데 친구들이 오 오케이 그것도 맞는 판단 솔저로 열심히 쳐봤는데 솔저도 나쁘진 않아 오리사 해줄까? 디바 해줄까? 아 만약에 여기서 메르시가 나온다 그럼 디바 해야되고 메르시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수리잖아 메르시 안 나올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우리팀 나머지 일러 나머지 일러가 메르시면 디바가 좋아 보이는데 메르시할게요 어차피 그냥 우리 어 그리고 그냥 다이너마이트 맞추고 우리 에코가 그냥 그 다이너마이트 맞은 거에 레이가 아이고 가보자 힐 벤에 공버프 다이너마이트 대줬거든요 오리사 오 뭐 계속 있었는데 오이 차힐 벤 더한? 오 오이 차힐 벤 원이었는데 편이 났네 끄어 래스 잡아주면 너무 아쉬운데 뭔가 나 그냥 다리를 요구를 좀 그려자고 프리원 홀딩 중 장 빠졌고 홀딩 중 안타 오리사 오리사 일베 여기 한번만 가져가자고 뭐지? 뒤로 갔나? 뒤로 갔나? 뒤로 갔나 뒤로 갔나 니콜 빼고자 나이스 소워를 양무기게 빼고자 오오오오 간다 얘네 넘어간다 야타는 따로 오리사 내 쪽에 뒤로 올라와서 그냥 바보로 맞을게 총안으로 다와 총안으로 다와 둘이 했지 어 잡았어 야타 잡았어 박스 박스 야타는 이렇게 나왔는데 통과 탈시 야 우리 중화될 때 마다 한 번씩 카면 될 것 같은데 어엉 공 있으니까 지나가 확인 확인 나 위에 있을게 저거 안돼 우리 공초할 밖에 없어 상대 디바 디바 성환 우리 반피없다 뺏어 여기 뺏어 반피 뺏어 킬 어 뭐야 탈해야되는데 아 킬 받으면서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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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치되냐 킬을 잡아놨다 어 터치 내가 할게 일단 살아 아나맞게요 힐러끼리 살아 나이스 힐러끼리 힐러끼리 나노고 차니까 천천히 해도 돼 힐은 안날듯? 나노 채워야될듯? 이따 힐러끼리 나도 있어 나도 있어 바퀴러고 어우 진짜 나와도 돼 힐러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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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전드였다 진짜 리얼 개 완전 뭐냐 이거 쫄깃했구만 땡큐 이제 힐러 궁 체크하고 우리 아나 나누고 고차고 밥 잘 재우고 1000 미트 땡큐 9등에서 안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거 더 이겨야지 올라가 락 걸어놨다니까 얘네들 아니야 아니야 더 이기라는 거야 아 근데 방금 한 재밌었어 아주 쫄깃했다고 별로 못 밀었는데 다행히 막았어 그러네 야 6연승이야 어이구 승리도 많이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